프롤로나 BP350AW2는 좀 더 작은 크기의 팩팩입니다. 얘는 깊이 자체가 아까 앞에 보았던 RLX450AW2나 BP450AW2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렇게 렌즈 하나만 넣어도 높이가 가득 차게 됩니다. DSLR을 넣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세워서는 못 넣고 안으로 이렇게 눕혀서만 넣을 수 있어서 세로그립 일체형 바디를 사용하는 사용자한테는 낫지 않고 이렇게 세로그립이 없는 DSLR이나 아니면 미러리스 사용하는 유저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렌즈는 좀 큰 렌즈보다는 작은 렌즈들을 수납하는 게 좀 더 잘 맞습니다. 이렇게 뭐 다섯 개 넣고 플래시 넣고 LED 넣고 이러면 주 공간이 차게 되는데 역시나 하단부에는 액세서리들이나 여러가지 영상 장비들을 넣을 수 있는 파우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DSLR 사용자에게도 맞는 가방이긴 하지만 요즘은 미러리스 사용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BP350AW2는 DSLR보다는 미러리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잘 맞는 백팩일 것 같습니다. 동일하게 맥스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에 맞게 파티션을 빠르게 재구성하실 수 있습니다. 동일하게 맥스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동일하게 맥스피 시스템은 다리 또 구멍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